여러분 안녕하십니다. 한우한 게임이었다. 시작하겠습니다. 배고는 아쉽지만 아쉽게도 노베닥을 유익했다고 하네요.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축구 소식 우리나라가 16간 지출했어요. 세구세구 우리나라가 이기다보니까 1년간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기분해요. 그리고 여사 탁구도 마찬가지도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수영을 잘해서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심 많았던 운동기구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 또 달리개 운동 도구가 이기가요. 정말 어떤 일이요. 네. 오늘 개마식에서는 한정왕장게임 개마식 오후 8시 반의 열인데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나요? 지금 몇 년만에 한정게임 개마식 하여 어떤 일이 받아질까요? 기대가 되시죠? 그리고요. 오늘은요. 저는 추석에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요. 과자들아 새자들아. 어쨌든 추석보고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다시 뉴스를 찾아오겠습니다. 안남인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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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